그럼 대신 제가 말할 때 연습하지 않기 이거 되게 긴장된다 봤지? 마지막에 It's T-Bing 하고 딱 계산해서 타이밍 하는 거 타이밍 파이팅! 나 저거 해피 뉴이 홍보할 때 받았어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, 차학연 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신 제가 말할 때 연습하지 않기 오케이, 네 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연습해도 안 될 거 같은데? 그 방해하기 있어요? 아 진짜요? 아니 어떤 방해? 그럼 네가 하준이를 맡아 그래, 알았어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 원칙주의 오경재 역할을 맡은 차학연입니다 20 네, 배드 앤 크레이지는 뭐랄까, 굉장히 확실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안에서 확실한 재미도 보장이 돼 있고 확실한 코믹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확실한 감동도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배드 앤 크레이지는 시각적으로도 너무 풍부한 많은 장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보시지 못했던 그런 많은 화려한 액션, 장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캐릭터마다 굉장히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씩 찾아서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꼭 한번 함께해 주시고 함께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리밍은 티빙에서 해주세요 배드 앤 크레이지, it's 티빙 타이밍 아 거의 근접했네요 아 근데 두 배나 이렇게? 아 그래요? 아 생각보다 길다 생각하고 많이 했는데 그 룰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죠? 30초 안에 30분이라고 이해를 하신 거 아니죠? 아 그걸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배드 앤 크레이지는 저를 비롯한 또 이런 기사장 같은 많은 배우들이 각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아주 뛰어나게 연기하는 드라마입니다 올겨울 여러분들의 그 추움을 아주 후끈함으로 바꿔드릴 그런 드라마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맡은 류슈얼 캐릭터 또한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은 티빙에서 해주세요 배드 앤 크레이지, it's 티빙 타이밍 8초? 우와! 짱이다 봤지? 마지막에 it's 티빙 하고 딱 계산해서 타이밍 하는 거 같아요 아... 야, 차학연 봤지? 봤습니다 봤습니다, 배우겠습니다 N은 차학연 N은 차학연 N은 차학연 이건 거의 뭐 가망이 없는데 시작! 네, 저희 배드 앤 크레이지 아주 볼거리가 많고 아주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아주 화려한 액션 네, 그리고 공식의 요소들 저희들의 케미, 연기, 감각적인 연출 또한 큰 즐거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, 그리고 제가 맡은 K 또한 아주 매력적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리밍은 티빙 해서 해주세요 배드 앤 크레이지, it's 티빙 타이밍 제가 봤을 때 24초? 오... 되게 긴장된다 아니, 뭐 이렇게 재보진 않았는데 네, 저희 배드 앤 크레이지 아주 아주 배드하고 크레이지한 드라마입니다 어... 각의 각색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아주 아주 풍성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 마약반 경희... 이 겸 역할을 맡았는데요 마약반? 마약반 네, 저 역시 굉장히 열정이 특출한 친구이고요 어... 이제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스트리밍은 티빙에서 해주세요 배드앤크레이지 잇츠 티빙 타이밍 감사합니다 우석수 저는 티빙을 2년 동안 무료로 볼 수 있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배드앤크레이지 역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아마 이 드라마 느낌이 있는데 하실만 할 겁니다 본방 역시 훨씬 더 재밌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은 티빙에서 해주세요 배드앤크레이지 잇츠 티빙 타이밍 하실만 보다 이 드라마은 티빙이 사람뿐나 이 드라마은 티빙에